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오늘은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는 31번 문제 같이 볼 건데 빈칸 문제는 아무래도 저도 현역에서 문제를 풀 때 어렵다고 많이 느끼기도 했었고 요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전체를 다 보고 풀어야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를 하지만 조금 조금은 이제 힌트 같은 거 어떻게 찾는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함께 공유를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이런 식으로 빈칸이 짧고 윗부분에 있다면 이게 뭔가 토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짧으니까 선지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어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outdated. 데이트가 날짜죠. 근데 날짜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식의 오래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outdated라는 단어를 쓰고 factual 하면 fact가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에 기반한 사실의 이런 뜻이고 incomplete 하면은 complete 하지 않은 거니까 불완전한 이런 뜻입니다. organized 하면은 조직된 정돈된 이런 뜻이고 detailed 하면은 자세한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나온 단어들은요. 기본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제 냈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다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단어 알았으니까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examining the archaeological record of human culture, one has to consider that it is vastly... 자 여기서 먼저 끊을게요. 자 분사군문 형태로 나왔죠. 인간의 문화의 고고학적인 기록을 검토할 때요. 자 우리는요. 누군가는요. that 이하를요. 고려해야만 합니다. that 이하가 뭐냐면 그것이 대단히 매우 뭐하다는 점이요. 자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하나 나왔죠. 저희가 이제 뭔가 주제문 같은 거 내용에서 답을 찾을 때 글의 키워드 같은 걸 찾으면은 이제 내용 이해가 좀 빨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인간 문화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기록을 찾을 때 굉장히 뭐하다는 걸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원 같은 누군가 뭐 혹은 우리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이 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어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여기 examine 앞에 주어가 생략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가 또 동일하기도 하고 해서 생략을 해줬고 접속사는 살려줬고 when one examine 이런 식으로 내용이 갔을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능동의 의미를 갖는 분사 구문 ing 형태로 바꿔 써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vastly 하면은 대단히 라는 뜻이고 이 대절은 consider 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인간의 문화에 많은 양상은요. 이거를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냐면 자 알키올로지스트 하면 고고학자들이죠. 고고학자들이요. 낮은 고고학적인 가시성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용어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뒤에가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가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이 알키올로지클리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거나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법적인 것 좀 재밌는 거 나와서 볼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선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서의 what은 무엇 혹은 nothing that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합쳐진 형태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라고 아무거나라고 아무거나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갑자기 한국말이 꼬였네요. 자 근데 이거는요. 대신에 이 뒤에 나오는 형태는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목적어 혹은 주어같이 명사 하나가 없어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죠. 근데 앞에 선행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 앞에 나올 선행사랑 그걸 연결지어주는 관계대명사가 함께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의문사보다는 이 형태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해서 what이 나오면 무조건 더 thing that으로 치환을 해서 이해를 하곤 했어요. 의문문이 아닐 때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 있을 때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좀 이해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까 해석을 했죠. 고고학자들이 낮은 고고학적인 가시성으로서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원래는 뭐 분석 의문으로도 사실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이 부분을 그냥 현재 분사로서 마치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앞에 나온 low archaeological visibility를 수식한다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여기서는 좀 더 깔끔하게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인간 문화의 많은 양상들이요.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알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이렇게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visibility를 수식하는 구조구나 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사실 저희 아는 내용 되게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고고학적으로요. 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무언가를 이제 identify archaeologically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당연한 얘기죠. 맨날 유물이나 이런 거 기록 가지고 과거를 유추해낸다는 게 그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냥 당연한 얘기 조금 어려운 문법으로 얘기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Archaeologists tend to focus on tangible or material aspects of culture. 자 고고학자들은요. 뭐 많은 경향이 있어요. 유형의 혹은 물질적인 문화의 양상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angible 하면 유형의 라는 뜻인데 이거 은근히 되게 많이 쓰여요. 유형 자산 이런 거 쓸 때 tangible asset 이렇게도 쓰이니까 이거 단어, 이거 표현 꼭 외워두세요. 자 땡땡 나오면 부연 설명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유형에 그런 걸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 things that can be handled and photographed such as tools, foods, and structures 자 그 tangible aspects of culture가 뭔지를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that이라는 주격관계 대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다뤄지거나 뭔가 취급되거나 혹은 사진 찍어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도구들이나 음식 혹은 구조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tangible aspects of culture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핸들은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뜻의 동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축격관계 대명사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구나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져 무형의 어떤 문화의 양상을 재구조화하는 건요 더 어려워요. 자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무엇을 요구를 하냐면 유형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양상 측면으로부터 더 많은 추론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으로 재밌는 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동명사로 주어 역할을 한 거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는 지금 분사구문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as it requires 이런 식의 내용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접속사 유추 가능하니까 생략하고 여기서의 it은요 그냥 이 앞에 나온 거 이 reconstructing intangible aspects of culture 이 부분을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주어니까 아 주어를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 생략 그리고 능동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분사구문 만들어준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대절 부분이 이 require 필요로 하다 부분의 목적어잖아요. 어 근데 선생님 원은 원래 단수 취급해야 되는데 왜 그냥 draw예요? 이 draw가 당기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추론을 더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require 필요로 하다라는 이 동사 뒤에는요 이렇게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내신에도 가끔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는 그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동사는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require 다음에 나오는 대절에는 이렇게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구나 뭔가 당위나 뭐뭐 해야 한다 필요로 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구문 분석하다가 이 부분 안 풀리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intangible 한 게 훨씬 어렵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또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되냐면 더 많은 추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It is relatively easy for example for archaeologists to identify and drill inferences about technology and diet from stone tools and food remains. 자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후루룩 읽어서 넘어가셔도 돼요. It is relatively easy 자 상대적으로 쉽대요. 뭐 하는 게 더 쉽냐면요 고고학자들이요 identify, 확인하고 draw inferences 추론을 하는 게 더 쉽대요. 뭐에 대해서? 기술이나 다이어트 하면은 식습관 이런 거죠. 뭐로부터 이런 추론을 하냐 돌로 만든 도구나 혹은 음식 유적 같은 걸로부터 기술이나 식이요법에 대한 추론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게 훨씬 쉽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it은 가짜 주어겠죠. 이 진짜 주어는 이 투부정사 이하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인데 자 저희가 투부정사 이 부분에 의미상 주어를 넣고 싶다. 이 identify와 draw inferences한 주체 주어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for 다음에 그 주어 역할을 해주는 친구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for 의미상 주어 to 이하 이렇게 형태가 나오는구나.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거는 훨씬 쉽다라는 거 그러니까 tangible 유형의 무언가로부터 어떤 좀 테크놀로지나 다이어트 같은 조금 추론이 쉬운 부분을 유추하는 건 훨씬 쉽다. 하지만 intangible 무형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using the same kind of physical remains to draw inferences about social systems and what people were thinking about is more difficult. 자 근데 더 어려운 거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동명사 주어인데 이거 하는 것은 더 어렵대요. 뭐냐면 자 똑같은 종류의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유적들을 사용하는 거 뭐하기 위해 사용하냐면 social systems 사회체제나 그리고 what people were thinking about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였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것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자 구조 다시 보면 이 2 이하가 뭐하기 위해 라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뭐에 대한 추론 1번 그리고 2번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나란히 나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당연하죠. 저희가 똑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사회체제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이런 걸 유추하는 건 훨씬 더 어렵죠. Archaeologists do it 해석을 만드는 데에 쓰레기처럼 혹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물리적인 Remain 유적들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는 것과 관련된 그런 추론은요 더 많은 거 그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말을 이렇게 약간 수식관계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하게 들렸을 것 같은데 다시 풀어서 의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쨌든 고고학자들이요 기술이나 식이요법이나 사회체제나 사람들의 생각 이런 거를 어쨌든 다 추론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뭔가 신념체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믿는 거 이거랑 생각하는 거랑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뭔가 아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 돼? 이렇게까지 찾아봐야 돼? 라고 생각되는 뭔가 되게 불필요한 쓰레기처럼 인식되는 그러한 물리적인 유물일지라도요 거기로부터 더 많은 추론을 해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유추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추론을 해내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해 보이는 것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하고 고고학자들이 다 파악을 하고 그걸로부터 유추를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문법적인 거 보면 과거 분사 형태가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꾸며주고 있구나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 저는 이 어디어디에 를 이 트래쉬 부분과 연관을 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사람에 따라서 해석을 붙이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지금 나와서 계속 한 얘기 뭐예요? 사실은 이 프렉 샘블부터 이 아래까지는 읽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 뭔가 지금 Intangible Aspects of Culture 하는 거 되게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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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왜냐하면 더 많은 추론을 필요한다는 거죠. 추론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라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뭔가 유출을 계속하고 생각을 해서 가장 그럴 듯한 가능성을 도출해내는 게 추론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와서 자 어떤 고고학적인 기록을 저희가 검토를 할 때요. 이 고고학적인 이 무언가가 지금 우리가 그걸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체제나 이런 것들 유추하는 게 굉장히 뭐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했어요? 아니죠. 추론을 한다는 건 무조건 사실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된 것도 아니죠. 막 잘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막 엄청 자세하지도 않죠. 얼마나 없어진 유물이 많겠어요. I did it. 90도 아니죠. 고고학 자체가 옛날 것 탐구하는 항문인데 그냥 구식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더 많은 추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더 많은 추론을 하고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3분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구문 분석을 위해서 이 아래까지 쭉 봤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for example 이런 거 나오면 예시니까 확 넘어가버리고 마지막 문장 정도는 한번 훑어보세요. 그럴 때 아 이게 좀 연관이 없겠다 싶으면 그냥 과감하게 제대로 이해 안 돼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글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자 아무튼 답은 이렇게 찾아봤고 오늘도 빈칸 문제 어려웠을 텐데 같이 풀어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어 공부 너무 고생하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